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최근 나경원씨가 이 시국의 담배값 인상이라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 제대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또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니까 거기에 앞장서서 목소리 내다가 제대로 헛발 찼기 때문이죠. 담배 주류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지금이 이런 걸 발표할 때인가 이렇게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박근혜 정부 때 담배값을 어떻게 인상시켰는지 두 배로 올렸던 거 다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면 그건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소리인 거죠. 그리고 이런 내로남불 지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나경원 전 의원님 담배값과 술값 안 오른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어제 주진우 라이브에서 주진우 기자는 나경원 전 의원이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담배값 소주값 인상 소식이나 지금 이런 걸 발표할 때인가? 라면서 서민들을 위하는 척 했던 거를 언급하자 이슬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단호하게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그러신가요? 안 올립니다. 그러자 주진우 기자가 안 올린다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진우 기자가 한 번 더 묻습니다. 계획이 아예 없냐? 담배값과 술값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침표를 찍죠. 네 현재 없습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경원 씨는 박근혜 씨 때 담배값 두 배 오른 거에 대해선 침묵하고 옹호하더니 이렇게 내로남불한다 라는 지적은 물론이고 가짜뉴스까지 퍼뜨린다 유언비어 퍼뜨려서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려는 국민의힘 나베 스타일 너무 구리다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도 보도 반박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담배값 8천원 인상 이게 여기저기 언론에서 퍼졌었는데 팩트는 담배 가격과 인상 술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추진계획도 없다고 선을 단호하게 그은 것이죠. 이렇게 보시기 쉽게 보건복지부 이슈라고 해서 웹자보 형식으로도 공개됐는데요. 고려하고 있지도 않으며 추진계획도 없다. 여기서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동아일보, 중아일보, 경향신문 등 정말 많은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자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나경원씨는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채 그저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에 급급해서 그것도 서울시장 후보에 나선다는 사람이 저렇게 경솔하고 가벼운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정세균 총리 또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이 아니고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고 추진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 복지부가 공식적 답변을 했는데도 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돼서 국민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다시 한번 정세균 총리가 공식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 것이죠.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나경원의 저런 일방적 주장을 언론에서 열심히 또 받아쓰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때다 싶어서 문재인 정부 헐뜯는 거고 그리고 나경원씨의 이름을 또 알릴 수 있는 기회다 싶으니까 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전혀 진실과 달랐고 나경원씨의 오히려 어설픈 저런 헛발질에 망신만 제대로 당한 셈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은 어떻게 하냐면 성난 민심의 논란 당정 인상없다 뒷수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민심이 급격히 악화되자 진화에 나선 건지 게다가 그것도 서울 부산시장 보선을 앞둔 상황에서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빨리 움직인 건지 아니면 진짜 가짜뉴스인 건지 뉴스원 박주평 기자가 확인한 겁니까? 총리실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복지부 국장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민심이 악화되자 나선 건지 그리고 선거 앞두고 재빨리 움직인 건지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제가 뭐 지난 중앙일보 논설위원 글도 그렇고 이외로도 수많은 언론도 그렇고 그냥 본인의 생각을 마치 취재한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건너건너 카드라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건 그냥 하나의 참고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대놓고 저렇게 보도하는 것은 전 도무지 납득이 안갑니다.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뭔들 못 쓸까요? 시사 전월 조문희 기자는 오해 불은 언론의 설레발이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번 논란은 단순 해프닝으로 그칠 것이고 결국엔 여기에 덧붙여서 나경원씨만 제대로 망신당하고 끝날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래 보건복지부에서는 향후 10년간 흡연과 음주 등 건강위의 요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원래 밝힙니다. 보건복지부가 뭐하는 데입니까? 애초에 구체적 인상식이나 인상폭은 정해지지 않았던 거고요. 의례적인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언론이 이걸 확대해석하고 나경원 같은 사람이 그걸 확대 재생산해서 이게 이렇게 논란을 키운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근혜씨 같은 경우에는 담배값을 한 번에 두 배 가까이 인상했다가 제대로 역풍 맞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인사이트 다들 아시죠? 여기에 성향이 어떤지 예전에 인사이트 COO가 총선기간에 자유한국당 쪽에 출마 얘기도 나왔었던 것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 인사이트 위키트리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굉장히 유명한 언론 매체인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 언론이 아니죠. 그냥 여기저기 내용들을 짝있게 해서 현재 정부에 반대되는 내용들을 되게 교묘하게 혹은 때로는 대놓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거 막아야 되고요. 자녀분들이 인사이트 위키트리를 본다면 꼭 특히나 이런 내용들을 잘 전해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그걸 보지 마! 이런다고 안 보는 것도 아니기에 그냥 보는 거는 보는 대로 냅두되 꾸준히 그런데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건 이런 이유로 다른 거다라면서 대화로 설득을 해야지 인사이트는 틀린 거니까 니 그런 거 보지 마! 라고 압수하고 구독 저걸 취소해버린다. 이런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역시나 조선에서도 이걸 안 물 리가 없었죠. 헬스조선에서도 저렇게 인상계획이라면서 술값도 오른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결국에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저는 나경원 씨가 제일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후보에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가벼운 모습을 보일까요? 언론도 언론이지만 나경원 씨 이런 제대로 망신당한 걸 언론을 통해 보면서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인데요. MB 국정원이 검찰까지 다그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게다가 좌파방송인 사법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편파방송 근절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언론에 개입하고 문화예술계에 개입했다는 게 탄로가 났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언론인들, 문화예술인들 당연히 들고 일어서야 되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인 연예인으로는 문성근 배우가 MB의 표적이 됐었던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국정원이 검찰은 여론의 눈치를 본다면서 사법처리를 소극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당부한다는 요청까지 했고요. 말이 요청이지 이게 요청으로 느껴지겠습니까? 게다가 코미디에 드라마까지 다 통제했는데 그때는 쿨하다는 얘기나 하고 있고 문화예술인들도 MB를 그렇게 좋아하고 지지한다 그러더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독재 타령입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김미야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피곤한 일들이 있었죠. 충격을 받은 네티즌들 또한 이랬던 검사들이 지금 와서 법치를 외친다, MB 쿨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검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존재하지 않았던 논뚜렁 시계를 모릅니다. 그런 진실에 대해서 저도 청년, 청소년들한테 널리 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올해 초에 약속드렸듯이 여러 군데에 나눔 문화 한마디로 기부도 하고 그럴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노무현 재단에도 기부를 해서 기부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내로 소식 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현주씨가 실언을 했죠. 본인이 중대 결정을 한 것처럼 하다가 오히려 민주당과의 뜬금없는 공방으로 번졌는데 불가피하게 불법 자금을 받아서 써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걸 자기 입으로 저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돈 선거를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게다가 이것도 유력한 후보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된다고 압박을 했고요. 저 또한 이 무너져가는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번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안철수씨 지금 굉장히 안달이 났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고 결론적으로는 나경원의 헛발 그리고 이현주의 헛발 이외로도 싸늘해져가는 국민들의 민심 이런 내용에 대해서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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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